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자산가격 조정이나 신흥국 외자 유출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차관은 오늘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 금융시장은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며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김 차관은 향후 미 국채입찰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, 미국 FMC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